자 방송 시작 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!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이예요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이예요 반갑습니다 아 거기 있구나 네 반가워요 제가 정규 방송 출연하게 될 때 상담 위주로 좀 많이 가려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요즘 살면서 힘든 것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고충을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애, 진로,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 제 스키입니다 여자친구 사귀는 법 일단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그 이성에게 지혜롭게 대시하는 법이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개노잼 개노잼 진짜 개노잼이야? 미안합니다 어 첫 경험 얘기를 자 남성입니다 네 PD 직접 만나면 해줄게요 직접 만나면 브라질리안 왁싱을 해달라고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정말 춤추라고? 기린과 꿀렁춤추라고? 하나 이야 무반주 댄스 기린 준비됐어요? 기리지마요 시작 기리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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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우리 주아 어이 목이 이렇게 길어 우리 기리지마요 기리는 너무 몸이 건조해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스트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라 진짜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적당히 하겠습니다. 우와 공감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채팅창을 참 많이 봤는데 방송하다 상처받겠는데 상담 방송을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상담을 하는 그 방송이 될 가능성이 너무 어려워요.